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는 어른 모습은 갖춘 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 모습을 갖춘 분들이 많지만 그 덕성, 그 인품, 그 본질적, 신덕을 갖춘 어른 모습을 갖춘 분은 드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른이라는 뜻은 내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된 모습을 우리가 어른이라는 표현을 1차적으로 씁니다. 또 2차적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모습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일찍 장가가는 시절에 18, 19, 20살에도 결혼하면 너는 장가갔으니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18살에 18살에 장가를 가도 너는 이제 장가갔으니 어른이 됐구나 이런 말을 씁니다. 즉, 짝을 만나는 모습, 가정을 갖춘 모습, 결혼한 모습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또 지위가 높거나, 지위가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떤 경륜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또 어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을 우리가 어르신, 어른, 또 지위가 높은 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른께서 먼저 하시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 경륜, 나이 이런 걸로서 어른의 기준을 삼기도 한다. 또 하나는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선배, 사장, 회장 이런 개념으로 지기로서 어른이라는 기준을 두기도 하지만 동네에서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있죠. 할아버지, 연세가 많은 분을 우리는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영감님, 연세가 많은 노인을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기준을 두기도 한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께서 이런 말 쓰지요. 그럼 동네 어른이라고 할 때는 영감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을 갖다가 우리 동네 어른이라고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또는 동네 촌장님, 동네에서 지도층 이런 분을 동네 어르신, 동네 어른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 성년이 되어서 자신 모습을 갖추하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모든 행을 책임질 나이를 1차 어른이라고 기준을 두고 2차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끄는 모습을 어른이라고 기준을 두고 3차 직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나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환경, 쥐기 이런 걸로 우리는 어른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 어른이라는 내면적 그 직함은 심덕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군자의 모습을 갖춘 모습이 진짜 어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어른이란 단어는 쓰지만 어른 자격을 갖춘 진정한 어른들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른이란 말을 쓰려면 겉모습만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면의 지식, 내면의 지혜, 내면의 심덕 이런 모든 걸 갖추어서 어른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른이란 어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어른이란 소리는 어른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른 그리고 어른에서 어른 이렇게 된 것이고 어루어지다라는 뜻에서 어른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어루어지다. 어루어지다. 어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짝을 짓다 이 소리입니다. 홀로 살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짝을 짓다. 어루다. 이거와 만난 상태를 어루다. 어루어지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어루다. 어루어지다. 만나다. 이 뜻이에요. 짝을 이루다. 그래서 원칙의 의미는 나이가 성년이 되어서 짝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모습 배우자를 만난 모습 남녀가 짝을 만나서 책임지는 인생의 모습을 갖춘 모습을 우리가 어루다. 어루어졌다. 이래서 여기서 어른이란 말이 생긴 것입니다. 즉 소년에서 성년이 되어가지고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어루어져서 짝을 만나서 어루어져서 이제 드디어 한 가정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 모습이 어루다. 어루어졌다. 여기에서 어른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너는 이제 소년에서 벗어나서 짝을 만나서 한 가정을 어루었으니 이제 너는 어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어른은 어루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어른이란 말은 장가 간 모습을 어른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시집 간 모습을 어른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15살에 장가를 갔든 18살에 장가를 갔든 20살에 장가를 갔든 결혼을 시키고 나면 옛날 어른들이 너는 이제 장가 갔으니 어른이 된 것이다. 어른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란 단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각자 분야에 쓰이게 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함으로도 높은 사람을 어른이다. 나보다 윗사람도 어른이다. 또 노인도 어른이다. 그리고 어떤 경륜이 높은 사람도 어른이다. 이런 식으로 어른이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른은 높다. 윗사람이다. 존중한다. 이런 뜻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진다.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자기가 말한 거나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는 이걸 알고 쓰는 분도 있고 모르고 쓰는 분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어른이 되어가서는 안 되고 참다운 어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냥 좀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동네 어린 아이들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할까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할 뿐이지 존경하지 않아요. 어른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무지하고 그리고 막 그 없이 살고 막 모습도 행동도 추하고 이런 분들이 연세는 많은데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 노인 저 영감님 저 할머니 이렇게 표현을 할지라도 그분들을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갖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한 50 넘었는데 덕망도 갖추고 인품도 갖추고 명예도 갖추고 아주 군자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득대는 행을 해. 그러면 나이가 비록 젊을지라도 저분은 우리 동네를 대표할 만한 어른이다 이렇게 의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갖추는 어른이 되야지 겉모습만 나이 들어가서 어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도원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이치를 알고 내면을 갖추는 어른이 되란 뜻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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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